기상캐스터 배혜지 전기차 318대를 보급합니다. 이와 함께 장수와 무주, 임실, 순창 등 대기오염 측정소가 없는 4개 지역에 측정소를 설치해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남원 유공리와 두랑리의 가야 유적이 호남 가야 유적 가운데 처음으로 사적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남원시 인월면 유공리와 아영면 두랑리의 고분 40여기를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남원 유공리와 두랑리 고분군에서는 1989년과 2013년 발굴 조사에서 가야계 수혈식 석광묘와 일부 백재계 횡혈식 석실분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3만 1,697건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고, 이 가운데 의류와 섬유 품목에 대한 상담은 1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불만 상담은 6,230건으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올해부터 지원폭이 크게 늘어난 두루누리 보험료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10인 미만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신규는 최대 90%, 기존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30인 미만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는 매달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에 고용주나 근로자가 연금공단에 신청하면 1년 내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대가 올해 신입생 입학금을 20% 내리고 수업료는 4년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대 입학금은 57만원에서 11만 4천원 인하한 45만 6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수업료는 신입생의 경우 입문계 302만원, 이공계 394만원이며 지난 2014년 이후 동결된 금액으로 확정됐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대학생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글로벌 해외 연수 사업이 올해도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3월 16일부터 접수를 받아 초등학생 348명과 중학생 372명, 대학생 40명 등 760명의 해외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20%가량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자녀로 선정합니다. 영어권 연수를 희망하는 초중학생은 영어능력공인인증시험인 토셀 성적이 필요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대선거범죄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구시군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달회의를 갖고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와 지역연구단체의 선거 관여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와 공정선거, 범국민적 선거참여보장 등 3대 목표를 위해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도로를 늦게 건넌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의 한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건너던 26살 B씨 일행이 도로를 늦게 건너 차량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B씨를 때려 전지 7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가 건물 진입로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몰래 치운 혐의로 건물주 55살 조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반월동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건설업자 53살 정모씨가 설치한 수천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크레인으로 주변 밭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조 씨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컨테이너를 설치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고 조 씨는 진입로가 바뀌자 컨테이너를 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 등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지난해 부안 여고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해자 명단을 유출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알고 보니 형사처벌 대상인데 경찰은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이 가운데 한 명을 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교의 성질을 잇는 아름다운 순례길이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들이 전주지역 근무를 꺼리고 있습니다. 한때 근무 선호지역이었던 전주가 왜 기피지역으로 바뀌었는지 8시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